한국전쟁의 그 그룹 속에서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치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 노병들과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과 시련을 끝끝이 시작이 되며 대한민국을 빛내연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계셨기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으며 우리 후대들의 행복한 삶과 오늘의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의 행복한 삶과 함께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행복한 삶과 함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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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